저는 20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새로 태어난 날이다 해갖고 안 잊어버렸는데 저는 잊어버려요. 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 뭐더냐. 근데 저기 보면 날짜는 적혀 있는데 아마 27여 달 그때 정도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얼굴이 동안이라 오해를 많이 받아요. 어쩔 때는 뭐 고등학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제가 봐도 어디 뒷모습만 봤을 때 머리가 짧으니까 학생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제 자체가 조금 동안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저도 강산이 두 번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23년 차 기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신내림을 지금 27회 받으셨으니까 신내림 받기 전에 교수님한테 나타났었던 증상들 아니면 힘이 왔다는 걸 알려주던 교수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많이 있었죠 경험이. 귀신을 계속 보고 살았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관량을 가려고 고속버스 표를 끊으려고 온 적도 있었고. 대관량이 국사선양이라고 제자라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귀신은 뭐 항상 노다지 보는 게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그때 알던 동생 여자 동생 때문에 이제 무당집을 처음 가게 돼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진짜 확인 좀 시켜줘라 있으면. 그리고 이제 거의 신 가물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 편두통 그다음에 이 귀신이 혈관을 타고 돌아나기 때문에 눈가나 막 이런 데에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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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면은 병원에서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귀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탁 떨려. 그리고 거의 우울증이 와. 그다음에 이제 귀에서 이명소리 주파수약. 그때 이제 자면 가위를 눌린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가위를 좀 많이 눌리셨어요? 저는 가위를 눌려도 이기죠 귀신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불러요 억지로.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귀신이 오겠다 그러면 빨리 와라 하고 눈을 딱 감으면 바로 와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그 여자 얼굴이 내가 배척을 하면 해골로 바뀌어거든요 어느 순간에. 진짜 이쁜 귀신이었다가도. 그러면서 내가 눈을 뜨면서 육체가 떠야 혼도 뜨거든 육체가 감기 때문에 혼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싶어도.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눈을 팍 뜨면 돼요. 귀신은 자기를 보는 사람한테 더 놀래 귀신도 눈이 마주치면. 왜 자기가 안 보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놀란다는 거죠 귀신도. 그래서 저는 특기가 귀신 청해서 노는 게 특기예요 사실. 신을 받기 전 증상이 세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 있다면은. 신 병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무기력하고. 그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의 정신과부터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방 가면 화병이고. 양방 가면 우울증이고. 우리한테 오면 귀신병인데. 어 귀신병은 귀신으로 다스려야 낫지. 약 가지고 했다가는 바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야 일단 상담을 하고. 변명이 없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저희한테.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신병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어 신병 때문에 쩌들면 진짜 여기 눈에 다크서클 껴요. 우리 피디는 오늘 보니까 다크서클 있네. 잠을 못 자서. 어 잠 못 자서가 아니고 이게 귀신들이 많으면. 슬마슬마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신고 봤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져 다크서클도. 근데 오래 쩌든 사람들은 조금 남더라고 보면. 내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 이유 없이 아프신 분이나. 어 꿈짜리가 예를 들어서 잘 맞는 분 뭐 꿈 대신이 있어 갖고. 어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면. 해답 드립니다. 이 길 안 갈 것 같으면. 아예 점도 보지 마시고. 무시하고 사세요. 아프면 아픈가 보다.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편하고.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 되었지. 근데 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산 귀신이 죽은 귀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로 비바람을 맞고 가냐 이거야. 빨리 그냥 나처럼 비바람 맞지 말고 가면.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 신의 노예가 아냐. 대행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 점상에서는 대행자하고 나갔을 때는 일반인인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을 풀어주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의 한. 서로 매듭.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노예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가요. 그건 세상 좋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